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더 벤시라는 PC 플랫폼 기반의 퓨처 플렉스 액션 게임입니다. 픽셀 크루즈에서 개발 중이며 추가 개발을 거친 뒤에 2021년 내에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선보일 예정이구요. 게임 배경은 외계 문명의 침범으로 파괴된 가까운 미래의 지구에서 멸망위기에 처한 인류가 외계 기술과 협력해 마법을 사용하며 생존해 나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캐릭터의 클래스는 정해져 있지 않구요. 플레이어는 미션 클리어 횟수에 따라 장비 제작 그리고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독특한 성장 방식이 주요 특징으로 기록석이라는 것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팩트한 액션을 기반으로 콤보에서 또 심화 액션까지 호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고 언리얼 엔진 4에 기반한 실사에 근접한 그래픽으로 게임 플레이를 떠나서 눈도 꽤나 호강할 것 같네요. 평소 모션 캔슬 등이 컨트롤을 하며 콤보 액션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 벤시의 얼리 액세스 출시 살짝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짧게 소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